폼포나치로 코팅을 하고 나서 방금 전에 소나기를 흠뻑 막고 운전을 하고 와서 바로 주차를 했습니다. 지금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문을 열고 나가서 폼포나치로 코팅한 차량의 외장에 물방울이 거의 안 남아있는 것을 옆에 차량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방울이 거의 남아있지 않네요. 방금 전에 소나기를 막고 나서 바로 주차한 다음에 찍은 영상입니다.